내 경험치! 경험치 내가 이 자식들아! 오마이갓! 야 여기 클럽이야? 걸... 모르겠어 난 딱 봐도 알겠는데 어? 빨리 검열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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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 나 챙길 게 좀 있거든? 뭘 챙기고 있는 거야? 많이 벗어! 위에도 벗어! 아 네 티셔츠만은... 자! 아 이뻐! 아 방금 물린 거 아니야 이뻐도? 넌 상관하니다가 물린 거라고! 아 이거 뭐 할 것이야 여기! 아 방금 물린거 아마 파밍하다 보면 배가 꺼지고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파밍한 똥초림을 쓰고 그거 반복이 될 거야 그럼 결국에 농사를 해야겠네요? 어 농사...죠? 근데 농사도 오래 걸리긴 함 그냥 우리 굶어죽는 거 아니에요? 진짜 다행인 게 굶어죽으려면 진짜 오래 걸리긴 해 아 그래? 현실 반영이 잘 돼 있습니다 음... 넌 이해 못 하겠지 근데 오래 걸려 몰랐지? 몰랐어 아사가 되게 오래 걸린단다 넌 모르겠지만 데려가지고 정려고 가야겠다 오케이 내 경험치 경험치 내 나의 절이 오X! 오X! 오 마이 갓! 아 네! 아 아아 똘보가 똘보가 이게 몇 번을 번갈아가며 뒤시는 거야 아니 나 고애불린거야! 화면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어 여기 강도 있네 낚시도 가능하겠다 오 우리 완전 짱 큰 집에서 살자 짱 큰 주유소? 짱 큰 주유소 아니 근데 주유소를 그냥 아예 밀어버리고 새로 집을 지을 수도 있긴 있어 오 나 벽 보면은 벽도 세우고 막 어? 융도 달고 그러잖아 내가 그런 것도 가능하긴 해 맘에 안들면 맘에 안든다라기보다는 현실에서 못 이룰 꿈을 게임에서 이루고 싶은거지 넌 마인크래프트가 맞아 현실에서 하는거 여기서 못하고 있는데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있는데 현실에서 못하는 것까지 하려고 그러네 고고 근데 진짜 여긴 눈 아 오 뭐인 방금? 오 오 굿 핀냐 그러면 우리 말고 핀냐가 좋아하는 쌍 쌍 어허 어허 얼마나 귀한 건데 이런 세상에 이런 거 못 먹어요 신선한 데우지 않은 라면 들어간 채소 숯북 얼마나 맛있겠어 자글자글하게 끓여가지고 물어 오 귀여워 그리고 베스 저.. 저 상어 아니냐 사람만 하는데 그리고 작은 송어 안 작은데? 중간 송어 작은 송어가 중간 송어보다 더 커 보이는데 이게 뭐? 큰 메기 메기는 좀 작아 보이네 메기 그리고 큰 송어 큰 송어 확실히 크다 그리고 마지막 큰 베스 이거 68cm짜리 놓는 데만 한 소리 우와 뭐야 이 소리 뭐야? 내가 저기다가 공장을 하나 차렸어 저거 보여? 아직은 안 보이는 저기서 네가 입을 옷을 찾을 거야 야 여기 클럽이야? 뭐 하는 곳이지 모르겠어 난 딱 봐도 알겠는데 갔는데 막 안쪽에 이제 핑크핑크하고 막 철거해야겠다 뭐야 일로였어? 이 새끼들 나오는 거 봐 아니 옷 입고 있는 새끼가 하나가 없어 이거 뭐 할 것이야 여기 빨리 검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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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아 이게 좀비 한 포칼립스 되기 전에 왔어야 되는데 씨 그거 알지? 보통 바라는 거 말하면 못 보고 죽는 거 기다려봐 나 챙길 게 좀 있거든? 뭘 챙기고 있는 거야? 초코 나 또 뭐 아니 뭘 챙기고 있는 거야 야 일로 와봐 자 저 걸 하트에 들어가려면은 어 드레스 코드를 맞춰야 돼 어쩔 수 없어 넌 왜 안 입어? 난 사장이잖아 아 아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안되네 아니 이게 뭐 수납공간 되게 많은데? 아 나 지금 허리 키워질라 그래 지금 아 멘트 추천받습니다 이뽀의 심리를 자극할 응 이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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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필요해 너가 필요해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돼지고기가 다 상했어 심시는 울리는 말 맞아?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 들어와줘 어라? 뭔가 이상한데? 어라? 진짜 보냈네? 뭔가 이상한데? 내가 기왕 이렇게 된게 돼지새끼야 까지 붙이자 돼지새끼야 돼지새끼야 뭔소리야 이뽀한테 답장 왔는데 언니가 나를 물어뜯고 싶은 거 맞지? 내가 저런 말 하면은 바로 박으면서 이뽀님 그래서 제가 마이크 설정부터 뭐야 소리들 설정 했는데 했다고요 했는데 확인을 눌러야되는데 안 눌렀어요 너 찾아다니다가 어? 꼽힘 물렸어 지금 저 제가 아갈뻔 찍었어요 아갈뻔 찍었어요 아갈뻔 찍었어요 그냥 맛있게 부패가 돼 버렸는데 지금 어? 아갈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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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금 물린 거 아니야? 이뽀도? 넌 아갈뻔다가 물린거라고 시발 야 일단 야 일단 야 일단 집에 들어가자 기다려봐 가만히 있어봐 오케이 배우지 않은 맥주병 말린 강랑콩 언니 강랑콩 해봐 강랑콩 왜? 전부터 느낀건데 제 혓바닥 한 번 말려있음 강랑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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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어허 탈모 무섭으라 탈모가 무섭다고? 아니 그건 나도 무섭긴 해 하하하 어떻게 듣는 거야? 탈모가 무섭긴 하지 맞아 약도 없잖아 맞아 affairs 맞아 가자 Raptors "! 뚜lin 아니 톡 입니다 하루아त 바삭 ุ아 스탄리